자, 뭘로 하시겠어요? 이광수를. 광수 또 꿈꾼다. 광수야 꿈 꿰! 이런 게요, 이런 게 잔상이 오래 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한동안 광수가. 이거 진짜 또 착각해요. 자, 그럼 이광수로 한번 제니 씨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. 이제 양현석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. 뭐야? 공식파에서. 아니야, 아직 아니야. 공식파에서. 자, 광! 광수 오빠 저랑. 광수 오빠 저랑. 수! 수! 술 한잔 어때? 술 한잔 어때? 술 한잔 어때? 야, 너 술 깎여서 나는 거야. 야. 어? 술 깎여서라는 거야. 야. 어? 카드만 줘. 카드만 줘. 카드만 줘. 같이 마시는 게 아니라. 호구, 호구. 같이 마시는 게 아니라? 호구야. 야, 괜찮았어. 야, 괜찮았어. 야, 괜찮았어. 어, 근데 좀 심쿵한다. 야, 이거는 뭐 어떤 뭐 다른 거 없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광수 씨. 야, 대답을 안 해도 돼. 대답을 하지 마. 대답. 대답을 하지 마. 대답하지 마. 대답하지 마. 너 이러는 순간 현석이 형이 사람 보낸 거야. 현석이 형이 사람 보낸 거야. 갑자기. 아니, 직장 속도 양꽉 있고 있는 사람들이. 광수 씨. 아니, 직장 속도 양꽉이. 아니, 왜 양꽉이 고생이 날 왜 보인 거야? 나 사람을 왜 보내. 광수 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